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에 나오는 역대상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만들죠 거기가 아마도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거기에 다윗의 궁전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법괴를 둘 장막을 하나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법괴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다윗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왕이 채통도 지키지 아니하고 막 속살이 드러나도록 기뻐 뛰면서 춤을 춥니다 바로 이 장면을 피터반 린트라는 화가가 1600년대에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정면에 하프를 들고 춤을 추는 사람이 다윗 왕이고 그 뒤에 보이는 저 상자가 바로 하나님의 법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바로 이 법괴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이 이 놀라운 일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춤추면서 찬양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거기에 야자 열매와 건포도가 박혀있지는 않지만 대신에 완두콩하고 팥을 섞었으니까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일찍 로비에서 꼭 이 떡 한 덩어로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날 다윗은 온 백성과 더불어서 잔치를 벌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또 찬양하고 정말 놀라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온 백성이 함께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의 기간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이 말씀의 뜻은요 그 하나님은 기분 내킬 때 기분 좋을 때 가끔 인자한 것이 아니라 멈춤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신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가끔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끔 감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긴 어둠의 긴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몇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우와의 언약괴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괴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늘 영원히 인자하시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의 있는 이름을 다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어쩌다가 기분 내키면 하고 어쩌다가 뭐 상황이 되면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상황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일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책을 세워놓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4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 여우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영원한 이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다윗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우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진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거룩한 고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아이 어떤 학원 보낼까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이방인들의 고민이 아니라 여우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면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고민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고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일이 있죠 그것은 해만이라는 사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 그리고 몇 사람을 선택을 해서 감사하게 하는 거였어요 여우 앞에 감사하게 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긴 사람도 봤고요 그리고 경비를 서는 일을 맡기는 사람도 봤고요 그리고 여우와의 전 앞에서 여러 가지 청소를 하고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도 봤는데 감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은 사람이 있다는 이 구절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른바 감사가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마음 내킬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찾아왔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세워 놓았던 거죠 제가 최근에 어느 방송을 보다가 아주 처음 듣는 표현을 들었는데 프로 불편러라는 표현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프로예요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불편러 그냥 모든 게 불편하다는 게 다 싫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불편을 다 쏟아내는 거죠 날씨 너무 추워 불편해 회사 왜 이렇게 월급 조금 줘 불편해 식구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잔소리야 불편해 심지어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을 딱 볼 때 왜 이렇게 생겼어 불편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의 입에서는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풍자한 만화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보니까 나귀 한 마리를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타고 가는데 아마 부부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둘이 올라탔다고 노부부가 동물 학대한다고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내리죠 남자만 탔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여자를 걷게 하냐 매너가 없다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여자를 타고 남자가 걸어요 그랬더니 여자만 혼자 타도록 내버려 두냐 이렇게 불평을 하고 그래서 다 내렸더니 멍청이들 당나귀는 왜 폼으로 두냐 어떤 상황이 나도 프로 불편러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 왕은 프로 불편러가 아니라 프로 감사러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적으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세워 놓았던 거예요 이들은 모이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노래하고 성전에서 춤추며 여우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 다윗이 세워 놓았던 거예요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다윗의 어떤 영적인 깊이 여기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는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아버지다 이것을 믿게 되면요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염려하던 우리의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이나 두려움 때문에 삶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보게 되고 또 삶하고 삶의 여러 문제를 아예 맞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골리아트하고 1대1로 맞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이 블레셋에게는 골리아트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아무나 나와서 1대1로 싸우자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거기에 겁을 먹고 염려하면서 그냥 덜덜 떨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전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골리아트와 맞서서 싸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은 염려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인생의 어려움에 도전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두 가지 염려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어요 첫째는 재정적인 염려였습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 부부가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거를 1, 2년도 아니고 학위 받을 때까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게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절약을 하면서 돈을 모으긴 모았지만 이거는 1년도 못 버틸, 몇 달밖에 못 버틸 텐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많았죠 둘째는 언어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영어 못하는 3대 조건이라고 있더라고요 첫째가 남자일 것, 둘째가 공대 출신일 것, 셋째는 30대 이상일 것 제가 그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해당되는 분들 계시죠? 과연 내가 유학 가면 영어로 이 모든 공부들을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글쎄 몇 달 동안 유학 가기 전에 끙끙거리면서 그 고민을 가지고 제 아내와 같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이 앞에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런 믿음이 제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런 믿음이었어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아니 하늘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풀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너 하나를 책임지지 못하시겠느냐 오순절날 열 가지 이상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통역 한 명 없이 하나의 설교를 듣고 모두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어 하나 정도 책임지지 못하시겠느냐 그런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학을 제가 떠났잖아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지 7년쯤 되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교회가 미국인 교회였어요 아니 한국인 목회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미국인들을 만나서 영어로 신방하고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영어로 성역 공부하고 그런 목회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은 저질러 놓았지만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힘든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몇 달 동안은요 내가 사고는 이미 쳐놨지만 이미 목사가 됐지만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나 못하겠다 그리고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사를 들어간 목사관이 있었는데 주택이 있었는데 제 아들이 세 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사를 들어간 그 집이 처음 보는 낯선 집이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무섭냐 나는 죽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 잠을 재워야 되니까 아이를 옆에다 눕혀놓고 제가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읽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들더라고요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잠자는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를 아빠라고 믿고 염려를 내려놓았는데 너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나를 아버지로 두고도 믿고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없겠니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날 밤 제가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질 못했었구나 나는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성도들한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질 못했었구나 그날 제가 결단을 내렸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만 발생하면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 어떡하냐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그거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주를 믿는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만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문제가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걱정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문제를 점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가 이번에 교육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물론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또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염려가 된 나머지 도와야 되는 사람을 교회가 돕지 아니하고 도와야 되는 교회를 교회가 돕지 아니하고 도와야 되는 선교사에게 보내는 모든 지원들 이제 좀 줄이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염려를 하면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년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렸어요 저는 아니 왜 하필이면 이때 그러냐 한참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목사님의 개척을 도우려고 해요 곧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께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은 내 생각과 내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크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이런 고백을 가지는 게 믿는 거죠 예전에는 건강이나 재정이나 혹은 교육이나 노후 대책 등등 이런 문제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를 근심하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믿고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나의 인생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능력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맡기고요 근심할 시간에 차라리 더 공부하고 근심할 시간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근심할 시간에 오히려 더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더 찬양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염려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꼭 믿음의 증거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말이 돼요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겁이 없어요 그냥 만사가 오케이인 성품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달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렇다고 예쁘고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걱정 없는 천하태평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부모님들 속이 터지죠 어떤 분은 염려와 근심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안에 돈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가끔 보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인데 신호 같은 거 완전히 무시하고 확확 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러겠어요? 나는 염려가 없으니까 믿음이 좋은 걸 거야 여러분 그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간덩이가 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아야 알 수 있는가 염려가 없는데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담대해지지만 여러분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요 염려가 없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거야 이 자리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문제 앞에서 염려가 사라질 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요 감사의 찬양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하께서 나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푸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계속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묻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날 거대한 축제 거룩한 예배를 드렸지만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감사와 그 감격의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누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한데 우리의 감사가 끊겨서 되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감사를 사명으로 받게 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다윗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감사가 멈춘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감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크리시안의 사명이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요 온 백성이 잔뜩 화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다 누군가를 끄집어내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화나고 분노 이런 소리가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온 땅에 화난 소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과연 누가 감사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얼마 전에 미국이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이게 화성 탐사선이었습니다 몇 개월을 이게 우주를 날아가지고 화성에 탐사선이 착륙을 했어요 참 대단한 기술이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번에는 중국도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는데 그게 화성에 또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에는요 지구에서 쏘아 올린 두 개의 탐사선이 지금 화성을 연구를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두 탐사선의 임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저 탐사선의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화성의 생명의 흔적을 찾는 거래요 과연 여기에도 생명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흙을 조사하고 돌을 깨서 돌을 조사하고 그 안에 혹시 미생물 같은 거 있을까 봐 그리고 계속 찾고 다니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수조원대에 돈을 투입을 했고요 지금도 수천 명이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저걸 연구하고 있어요 혹시 화성에도 생명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화성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는가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 지구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지구에서는요 생명의 흔적을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만 뜨면 다 생명이잖아요 여기에도 생명이 보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명이 보이죠 들판에 나가보세요 지금 곡식들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가 나무를 보세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잖아요 생명은 어디에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런 지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저희 성도들 가운데는요 효자, 효녀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참 연루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다들 그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교육도 잘 받고 또 그 부모님에게 재산도 받아가지고 나름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잘 살고 있는데 다들 부모님 모시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이 내가 그런 부모님 모시겠다고 그리고 모시고 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자식들이 다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이런 자식 하나가 남아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안심이 될까 부모가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를 멈추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영원히 인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불평만 늘어나고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의 문제 때문에 늘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만 피어오를 때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누군가는 감사를 사명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사를 멈추고 딴 곳으로 가버릴 때 누군가는 감사를 멈추고 하나님 아닌 곳에 눈길을 둘 때에 제가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축제가 멈췄을 때도 감사를 멈추지 아니하였던 해만과 여두둔과 그 택한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택한 받은 주의 성도가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멈췄을 때 그럼 누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잘 아는 찬송이에요 사명의 찬양이죠 푸른바다 나선 이 몸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나와요 어떤 사명이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 땅에 감사를 사명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가 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거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무 골짜 빈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관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 내 십자가는 죄다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할 때에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찾으실 때에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 앞에 손 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감사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아는 우리 한사람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에 정말로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하나님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줘서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오늘 주수감사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멈출 때에 나는 여전히 여호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감사를 사명으로 아는 자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만과 여두둔처럼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내가 주 앞에 감사하겠나이다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에 감사의 고백을 들고 그들을 만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 가을이 되어 풍성한 추수를 보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감사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면 우리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